응시해 개팔상팔 하다공같아 한 요만이 나와볼래? 좀 나와봐라 안타 알았다 알았다 안해놔줄게 좀 이따 또 와볼게 넌 혼자 있는게 편하겠지? 뭐고? 아니 왜이렇게 적응이 빠르세요? 밥먹고 쉬고있어 알지? 실컷비비다가 또 밥먹으나 그 좀만 물어 아직 스트리트 출신이라가지고 잘 먹을거 같은데 우리집은 먹는거 돈안에 낀께 우리집 한지식 개랑 똑같나? 머리로 막 손 들이미는거 개고 고양이고 다 와이라나 아저씨 이제 일하러 가야된다 응 또 좀 이따 올게 알겠지? 이러면 이씨 못간다 내가 응? 개한테 가야되는데 오늘 새벽에 편집한단 말이다 편집 후딱 끝내놓고 올게 좀 나있어라 응 몸장갑이 같이 넣어달라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둘이 또 쏙 다행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잘봤네 좀만 고생해 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1분만 딱 더하자 야옹아 응 나온다 나온다 야옹아 잘잤어 야옹이 야옹이가 야옹이한테 잘잤어 물어보네 야옹이가 할거야 야옹이가 할거야 야옹이 아리베이도 약간 아라랑 쭈니 남았다 남았다 뭉치는 모른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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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제가 봤을때도 뭉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컴퓨터 방에 들어갔어 탐색하고 있어 뭉치는 순대밖에 몰라 뭉치는 순대밖에 모르는 바보 뭉치 꼬리 장난감인줄 아는거 아니야? 나홈이 아니라는 걸 먹을 수 있다는거 알려봐 이현이가 줄거야 어 코 맞았다 엄청 큰데? 온 가족이 관심을 받고 있는 성냥이 보고만 있어 아이고 성냥이 잘 먹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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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잘드시는 분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애 어 먹는게 뭔지 보여주신다는데 자기야 완전 났어 저기 초소기까지 왔어 네가 제일 싫어하는 청소기 옆에까지 갔어 나 갈게요 아니 뭉치 있는거 알고 있는거야 응 응 알겠지 우와 뭉치야 근데 내가 봤을때도 너도 대단하다 왜 관심이 없니 저번이 너무 빠른거 아이가 뭉치 있는데 나온건 처음이야 없을때 한번 나와봤거든 뭉치야 이 뒤에 뭐가 지나다니니 응 뭉치 네 물 먹는다 응 먹든가 말든가 순대도 안납니다 어머니 아이고 용맹하다 우리 개는 괴물이 더 맛있나 응 그럼 먹더라구요 먹으면서도 계속 뭉치 보고있다 맹수났다 맹수났어 맹수났어 얘는 잔다고? 보자 고마워 고마워 코 박죽하고 자네 뭐 그래 환장한다 진짜 아이고 이쁘다 자고 있을걸 숨어있는건가 눈물같아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구 저 좀 먹어봐요 상영아 주아언니 좋아? 응? 자주오라 해야겠네 응? 너무 귀엽다 주아야 응 상천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거같아 응 응 움직하면 안될거같은데 응 뭐여 다리 뻗고 자고있었는데 맞지? 잘자 또 자 응 알았어 알았어 또 잔다 응 응 우리 이렇게 잘 깎아? 뭐야 이거 원래 이래요 아니 너는 뭐 예민하다 안했어 배워왔어 응 괜찮아 개보다 잘하는데 이은이보다 훨씬 잘한다 우와 우와 우리 상영이 잘하네 상영 응 이은이도 좀 잘해야 되겠지 깼어 깼어 이제 응 됐지 이제 끝 응 싫어 응 알았어 나 자지 말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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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라 응 양생이 이거 티내놔 응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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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같이 일할래 응 응 야 너도 누가 지켜주네 응 난 고양이가 지켜주던데 난 내가 야를 지키고 있는 거 같아 아 너는 네가 야를 지키고 있었나라고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럼 다시 야옹이 지키러 갈게 응 근무실을 이탈했구만 야 나는 안 지키줬다고 값있다 아이고 엄마 안 지키줬다고 값있어 응 응 섭섭했어 응 왔어 어구 어구 왔어 응 응 응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별로 안 났네 또 홀리네 고양이한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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